어린이 통학차량 등록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가운데 충남도 내 학원과 체육시설 차량 등록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.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충남도 내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은 지난 3월 기준 총 1,343대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8.5%에 불과한 114대만이 신고했습니다. 특히 태권도와 합기도, 검도 등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은 도내 전체 255대 가운데 3.9%인 단 10대만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